SGA입니다. SGA.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600원, 650원, 700원대에서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약 300%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서 투자 종목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 종목, 하나는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는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를 반복한다고 해도 바닥권에서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기술적으로 저한테 재무 차트 분석을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300%든 500%든 급등이 올 확률이 높다. 그 대신 재무구조를 이미 알고 투자를 하니까 필히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려서 추천을 드렸던 이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바닥에서 바닥 650원, 700원대에서 추천 의견 드렸으니까 여기가 600원, 여기가 700원입니다. 이 구간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달 만에 300%의 대박이 났었던 이런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왜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재산이 이 카페에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로 하실 종목이나 아니면 현재 물린 종목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할 종목의 잠재재산을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지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잠재재산을 들어가 봤더니 대박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저가의 비용을 받고 명쾌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립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신 분은 제가 한 종목당 추천비용을 아래에 이 비용을 받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 3년 가지고 가면 저희 카페의 바닥 분석주가 최하 2,300%에서 많게는 1,000%, 2,000%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지천입니다. 수백 개가 넘습니다. 지나온 과거 수익률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사시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SGA, SGA 가만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약 700원대인데 이 구간이 바로 연두색깔 보이죠? 이 구간이 바로 작전세력들의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하니까 지금 강하게 300% 몇 달 만에 수익을 낸 이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추천드렸을 때 2014년도, 15년도 이때의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재무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동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보시면 뇌물 압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차트 분석을 내리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행 자료를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GA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SGA 분석 상한가 24%, 43%, 43%, 30% 이렇게 시행 분석 자료가 나오고요. SGA 잠재자산 15호 여기를 클릭하면 잠재자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7일 날이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2015년도.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단기간에 약 300%의 수익이 나섰던 이런 종목인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의 분석 시행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SGA 분석 시행 자료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요. 자, SGA는 1월 2일 날 매수 신호를 보내서 약 42% 상승 후에 하락 중입니다. 자, 재무 구조를 보면 흑자 전환이 일부 왔습니다. 자, 반등권입니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은 저를 빨리 찾아오십시오. 자, 급락을 멈추고 다시 상한가 마감입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경 매수하실 분은 재무로 확인하시고 경기선을 안착하지 못하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종목입니다. 왜? 예, 애초에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650원, 상한가 쳐서 30% 수익 중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홀딩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 반복 구간입니다. 특정 구간에는, 이거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종목은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칠 종목입니다. 자, 분석이 적중을 했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174% 수익 중입니다. 자, 174% 수익 중인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목 아직까지는 300%는 간다. 그러니까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온다.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옵니다. 자, 조정이 와도, 하락 조정이 와도 아직은 홀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후 분석 시황 자료는 제가 자세히 다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SGA 지금 현재 바닥에서 600원, 65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들여서 300%를 치고 지금 급락을 하는데 왜 이 종목이 2,000원을 지금 이때는 못 넘어가는가? 자, 그리고서 지금 현재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 세력들의 평균 매수가 또 지지받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오지만 지금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SGA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 종목이 지금 하방 압박이 강한 이유는 잠재자산을 보시면 압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에서 6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들여서 이게 300% 올라갔다가 지금은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인데 이 종목이 다시 600원대로 떨어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재무구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기술적으로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반등주는 기술적 분석주는 그냥 최하 바닷가에서 사는 게 상책이다. 자, 돈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런 종목을 지금 현재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서로 추가 반등권이 온다고 해도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매수 들어가시면 위험하니까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적게는 2,300%에서 많게는 1000% 칠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100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앞으로 2,3년 후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으로 투자를 하면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1억이 될 수 있고 5억이 될 수 있는 꿈의 1000%의 수익률이 그런 대박을 맞을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마시고 싸고 좋은 종목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